앞으론 그런 일 없을거야. 다 끝났어. 무슨 뜻이야?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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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날 죽이려는 거지. 날 죽이고 다른 여자는 내 재산 가로쳐내는 거지? 모든 게 극비 프로젝트였어. 이 안에 내 평생의 기억이 담겨 있어. 내 머릿속을 파헤치고 싶겠지? 넌 언제나 나를 의심했으니까. 그 안에 다 있어. 볼테면 싫던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